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그리고 바벨컬을 했는데 오늘 벤치프레스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PR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늘 벤치프레스 어느정도 올라갈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타이밍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합이 잘 맞아서 PR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PR은 183이었는데 오늘은 184를 시도한 겁니다 1kg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저는 굉장히 뿌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183을 할 때도 사실 184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 무게를 들어본 것과 가능할 것 같다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기분 좋게 PR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래 그라인딩이 걸린 것도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힘을 써서 민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진짜 한 세월 동안 그냥 쭉 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가능한데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이런 정도로 그라인딩이 걸리면서 천천히 끝까지 쭉 밀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또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는 벤치프레스의 모먼트함 때문입니다 벤치프레스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다른 운동과 다르게 바벨이 가슴에 닿을 때는 오히려 모먼트함이 큰 상태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먼트함이 크다는 말은 불필요한 힘이 걸려있는 건데 특히나 원아름 가까운 무게에서는 이 힘이 정말 커집니다 제가 184로 했는데 이 184로 모먼트함이 벤치프레스 할 때 걸린다면 마치 스쿼트를 200kg로 할 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것만큼 힘이 실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먼트함을 줄여야지만 제가 지금 한 것 같은 끝까지 쭉 힘을 쓸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이 모먼트함을 저는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억지로 흉추가 세워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 체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한계로 여기 지금 이 무게도 아마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흉추가 이렇게 잘 서지 않는다면 물론 이 전체적인 벤치프레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또 이게 됩니다 그냥 흉추만 선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등을 자연스럽게 잡으면서 바벨에 의해서 눌리면서 제가 이것과 자세한 거는 지금 벤치프레스 전자책을 거의 다 썼는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깨달음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잘 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목표는 185kg를 밀거고 그리고 이렇게 1kg씩 가다 보면은 점점 더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인대나 권이 단단해지든 흉추가 좀 더 서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흉추의 유연성은 이미 최대치라 다른 방법 근력을 계속 근육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흉추가 이렇게 내가 이것밖에 안 꺾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흉추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면 힘을 풀고 마찰력 제가 벤치프레스 패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마찰력을 올린 상태에서 힘을 풀고 세게 밀어야 됩니다 목덜미 살이 이렇게 파묻히는 정도까지 그게 되면은 더 훨씬 더 강하게 밀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연습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세게 밀다 보면은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이게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느낌 따라서 연습을 하시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커를 하는 걸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바벨커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수축을 하고 나서 몸을 뒤로 기울이면서 멀리 던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짧은 영상으로 다시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지만 이거는 일부로 신장성 수축을 할 때 이완을 할 때 이두에 부하를 더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몸은 이 저항을 3초 동안 버틴 상태에서 버티면서 내릴 때 원아렘의 130%, 140%의 힘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벨컬 같은 경우에는 내 중심에서 멀어지게 내리면 바벨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두근에 더 많은 이런 타격을 주는 방법인데 제가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하는 법은 쇼츠로 다시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큰 이두를 만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몸에 붙여서 무겁게 들고 그냥 내린다면 사실 이 이두근을 제대로 타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 이런 소근육들, 보조근육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아셔야 훨씬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